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썬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비어져 있군요 왜 다 안끼었어 어! 끼면 안되는거였던거 아니야? 컨셉인가 뭐야 낙원의 증표하고 낙원의 장미하고 다른겁니까? 아 이건 마라벨이구나 아 둘다 마라벨 아니야? 블로드심벌은 어디갔어 5세트 어디갔냐 다 여깄네 다 여깄네 아 어쨌든 그렇고 음 1.5 뭐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없는게 많아? 아하하하 무기 아케인이네 부부방인데 40, 20이구나 직작했네 에디 12% 반지 연금술산 뭐야 와 설마 이게 그 유명하다는 큰 거 하나씩인가 느낌이 그렇다 와 뭔 22성이야 헤헤 헤헤헤헤 언밸런스하고 언밸런스 와 언밸런스하다 언밸런스하다 언밸런스하네 일단 반지 두개 받고 58만 마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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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력력에 인트사미러기 인트사미러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줘야되는 템셋인가요? 추호흡도 없어 40, 49? 마력 30%? 야 무슨 템셋이냐 이거 도대체 뭔가 내 느낌상 다른 사람 템셋팅 들고 온 것 같은데? 다 가이시 다 가이시 9다 그치 누구꺼 통으로 들고 온 것 같은데? 가이시 9인가 보니깐 누구꺼 통으로 들고 온 것 같은데? 마력 마력 3 60 66이었나? 마력 7인가? 20 20 22성은 뭐냐 도대체 저도 몰라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난 루미너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장분 본조님 어디계십니까 찾고 있습니다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떻게 템을 들고 올 건지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이거였는데 타일로 바꿨나 보나 루시드 파티격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포스 몇인데 210 540 330 늘어가지 33000 빙.. 지금 몇인데 3300 빈 것만 대충 채우면은 될 거 같은데 루시드 격선대 벌써 이 링크 키워야겠네 박무 없죠 루미너스 0 0 박무 윙크만 키우고 빙자리만 채우고 루시드인데 여기다가 메코 하나 끼고 그거 하나 끼고 실블링이라던지 빙자리만 채우면 루시드 격수네 끝인데 끝인데 빙자리만 채우면은 루시드 격수에요 더 안올려도 돼 오 더 올릴 필요 없이 빈자리만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 빈자리만 채우면 루시드 격선대 빈자리만 채우면 루시드 격수에요 뭐 여유되면은 무기로 에디나 한번 돌려보던거야 그래서 빈자리만 채워도 루시드 격수지 뭐 여유되면 나중에 유니크로도 좀 올려보고 하트 하나 들고오면은 반지에 두개 메커 들고오면은 한 2만대에 까진 올라갈거 같은데 다 채우고 아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포스 열심히 올리고 레벨링하고 다음에는 바로 루시드 격수 들어갈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루시드 격수 들어갈수 있게 해결해드렸습니다 으응 링크 유니온 열심히 기우시고